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2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2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의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이번 주 1부, 2부 예배 때 처음으로 인마누엘 시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인마누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인마누엘 시대 중요한 언약의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인마누엘 시대를 여는 인마누엘 시대의 주역으로 부른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 인마누엘 교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받은 은혜는 많다 단 하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1987년 8월 2일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1987년 8월 2일에 나경숙 집사님, 지금 소천하셨죠 나경숙 집사님의 집에 다락방에서 12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12명이 아니고 12평 공간에서 3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인마누엘 교회 옛날에는 동삼제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 보면 지금 2021년도니까요 한 34년 약 30년을 진짜 하루같이 30년을 한 3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내용을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요 랩런트들을 키우는 우리 RUTC를 짓는 그 RUTC 헌금에 우리 인마누엘 교회가 몇백억을 헌금하면서 최고로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인마누엘 서울교회도 우리 부산에서 세워진 지교회니까요 인마누엘 부산과 서울 합해서 랩런트를 키우는 RUTC에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자 뿐만 아니고 이제 전세계에 흩어진 성교사님들을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성교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사님들을 초청하기 위한 항공료와 또 성교대회를 움직이고 또 성교지를 지원하는 이런 일에 헌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교회가 성교대회 때마다 헌금으로 참여하는데 세계 성교대회 때도 우리 인마누엘 교회가 제일 많이 헌금하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재벌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특별히 재벌이 없고 특별한 기업가가 없고 특별한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분이 없는데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랩런트를 키우고 성교사님을 돕는 일에 저와 랩런트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 중에 본격적으로 237 시대를 열기 위해서 237 센터를 짓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237 센터가 세워지면 전국 세계 중요한 24 제자들 불러서 또 확립하고 모든 현장에 파송해서 237 보그마를 가속화시키는 너무 중요한 센터로 세워지고 있는데 이 237 센터 세우는 일에도 웬일이겠습니까 웬은혜겠습니까 우리 인마누엘 교회가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진짜 유목사님 말대로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냅시다 우리 많이 드립시다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거의 한 번 광고하고 주보에 나오고 이러는데 늘 랩런트를 위해 기도하고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보구마를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인생이 담겨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30년을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왔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인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성남으로 갔습니다만 인마누엘 서울교회 이제는 서울자를 빼고 그냥 인마누엘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은 교회죠 인마누엘 서울교회 이제 교회당이 이제 이전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본부와 함께 본격적인 세계보구마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과 자료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마누엘 서울교회당이 이제 완성되면서 이미 인마누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부산의 인마누엘 교회 이 부산의 인마누엘 교회가 이제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본격적인 인마누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마누엘 시대의 주역으로 부른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걸어가다 생각해도 감사하고 밥 먹다가 생각해도 감사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생각해도 감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만 해도 진짜 평생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보금사랑하고 보금만 말하는 전도자 목사님을 만났죠 다른 거 대충하고 오직 전도만 하는 전도만 하는 우리 인마누엘 교회를 만났죠 같이 전도하는 전세계 교회들과 함께 세계보금화하는 단체를 만났죠 보금사랑하는 목사님 전도하는 교회 세계보금화하는 단체를 만나서 단 한 분뿐인 인생을 세계보금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37시대 치유시대 썸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본격적으로 인마누엘 시대를 여는 이래 저와 여러분이 부른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마누엘 시대를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마누엘 시대를 30년 동안 준비하셨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마누엘 시대 3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실 거니까 30년을 돌아보며 인마누엘 시대의 주역이라는 언약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지만 우리 교회 안에 30년 동안 어떤 축복을 주셨죠?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시켜야 가능하고 허락하셔야 가능하지 30년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역시 30년째 복음 듣고 있는데 저도 30년째 복음을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복음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힘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때로는 막 벅차오르고 눈물 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붙잡고 누릴 수 있는 30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구원의 길만 계속 30년 말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 66권 전체를 가지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30년을 걸어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원래 인간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과 온 세상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때부터 모든 영적인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에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시대학 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런데 이거를 또 놓치고 추레국기 3장 무슨 시대죠 노예 시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레국기 3장 18절 모든 재앙을 유월시키는 어린 양의 피라는 복음을 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놓치고 이사야 7장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로시대가 왔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인마누엘의 그 이름을 가진 자를 보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인마누엘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죄와 재앙을 유월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많은 제사장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인간이 세워진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증거와 함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펴든 레위기를 펴든 마테복음을 펴든 빌리뽀서를 펴든 어떤 성경을 펴고 어떤 인물과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지라도 복음이 더 정확하게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게 맞는 설교요 강단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해서 30년 동안 복음만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복음 강단이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인마누엘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실제로 250년 만에 로마까지 복음화됐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가 복음화되게 된 그 여정 속에 숨겨진 성경에 나타난 전도방법 전도전략 스무 가지를 하나님이 30년 동안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축복을 찾아내는 다락방 4등의 11장 안디옥교에 나타난 축복을 찾아내는 팀사여 4등의 16장 17장 마게도냐에 나타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에 나타난 그 축복을 찾아내는 미션홈 4등의 18장 고린도 브리스가 아굴라 그 직장에 세워진 교회 그 고린도에 나타난 그 축복을 찾아내는 전문교회 그리고 4등의 19장 에베소의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서 복음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종교를 개혁한 지역을 복음화했던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그 축복을 찾아내는 지교회 그 여정을 걷는 동안에 발견된 완전 절대 제자 30명이 로마서 16장 명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30명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갔고 로마는 250년 만에 복음화가 됐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에게 로마서 16장 같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같은 이런 중직자들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이에 250년 동안 많은 제자들과 많은 랩런트들이 일어나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마가에서부터 로마까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다섯 기초를 찾아내는 그러면서 이 축복을 훈련하는 다섯 합숙을 지금까지 찾아내고 누리면서 걸어왔습니다 그 합숙받은 사람들을 계속 지속하고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RTS와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키우는 RU까지 다섯 시스템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트, 산업성교, 치유사역, 문화사역, 랩런트 사역의 이 다섯 미래, 다섯 목표 이 스무 가지 전략을 하나님이 30년 동안 찾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세계보구마를 완성하려면 랩런트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 로마서 16장 같은 중직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중직자를 발판 삼아 랩런트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직자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중직자 시대 로마서 16장 사람들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고 도왔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전 인생을 쏟아부어서 전도자 바울과 교회를 살리고 도왔던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 보금화가 가능했고 이런 보금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세계보구마의 인생을 쏟아부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3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런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리면서 오게 된 거죠 30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산업선교 시대와 중요한 OMC 시대와 이런 중직자 시대가 열리니까 드디어 랩런트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곳곳에 RUTC가 세워지고 전 세계 랩런트들이 모이는 랩런트 대회가 계속 말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곳곳에 랩런트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곳곳에 지금 랩런트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정말 요셉처럼 모세, 사무엘, 다위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응답받는 랩런트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랩런트 정치 선교사, 랩런트 경제 선교사, 랩런트 문화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곳곳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드디어 237나라의 빛을 비추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237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진짜 정신병동처럼 많은 정신질환으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시대를 여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237시대, 치유시대 드디어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세상에 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랩런트들이 곳곳에 파송되는 서밋 시대 237, 치유, 서밋 시대 한마디로 이 3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인마누엘 교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중에 237시대, 치유시대, 서밋 시대에 만들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237나라가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237OTP 시스템 원타임 패스로 한 번에 237나라와 소통하고 237나라가 우리 교회에 접속할 수 있는 237OTP 시스템이 있는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전 건축 기도회 제가 한 2주 전에 인도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원교회, 인마누엘 서울교회 보니까 앞에 스크린이 커요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좋은 거라던데 237나라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을까 마가다락방은 15나라 사람과 함께 예배 드렸거든요 언어가 다 통역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통역이 됐지만 이제는 30개 언어를 번역하면서 실제로 237나라와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면 어떨까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 방송국은 진짜 방송국 수준의 장비로 방송 전문인들도 많이 키우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스크린 적어가지고 되겠나 본당의 양 사방이 스크린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237나라 언어권별로 실시간으로 접속해 있는 거예요 저쪽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저쪽 보니까 저가 어디입니까? 유럽도 들어와 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동시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언어로 메시지를 듣는 거죠 4등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베드로 한 사람이 메시지 했는데 15나라 사람이 동시에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유목사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수십 개 나라 237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그래서 동시에 237나라의 사명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을까 그래서 대표 기도는 미국의 장노님이 기도하고 성가대 찬양은 유럽의 팀들이 찬양하고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 전세계로 동시에 나가고 끝나고 나서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 이런 분이 현장 포럼하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랩런트 소식 랩런트 이런 소개도 하고 매주 돌아가면서 한다면요 완전히 237나라를 살리는 237 OTP 시스템이 있는 성전 그런 교회 실제로 세계보구마 하는 교회 실제로 237나라와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꿈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10대에서 30대 사망원인 1위 40대 50대 사망원인 2위 1년에 15,000명 넘게 자살하는 나라 매일 30명 40명씩 자살하는 나라 매일 40명이 자살했다는 말은 자살 시도한 사람까지 따지면 얼마든지 더 많은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치유 OTP 시스템이 있는 영육 간의 병든자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보건받고 은혜받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치유받고 실제로 상담을 원하고 연결을 원하면 연결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24시스템이 있는 치유 24시스템이 있는 성전 전세계 랩런트들이 BTS만 쳐다보고 유튜브만 쳐다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전세계 랩런트들이 성전 우리 교회에 몰려올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스템으로 한 번에 접속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언약을 찾아내고 많은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찾아내고 정말 삼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보좌의 달란트, 빛의 달란트 찾아내고 그 달란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내서 실제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일어나서 파송될 수 있는 그런 교회 237 OTP 시스템, 치유 OTP 시스템, 랩런트 OTP 시스템이 있는 성전건축 그래서 우리 인마누엘 교회가 성전건축하는, 준비하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24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고 237 치유 서밋 세 파트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의 흐름과 함께 현장의 흐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랩런 운동에 대한 24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 기도다 아멘 이제는 기도입니다 이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함께 공 예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참여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 때 모여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오실 수 있으면 본교에 오시고 못 오시면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라도 전교인이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주일 날은 아침부터 이 중직자들 기도회부터 모든 공 예배를 통해서 인마누엘 시대를 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인마누엘 시대를 여는 성전건축을 두고 우리는 남은 인생 무엇을 드리고 어떤 헌금을 드리고 어떤 우리 인생을 드릴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에 영원히 남는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는 복음과 교회 이 세계복음아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건축과 함께 실제로 세계복음하는 일에 우리 인생에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인마누엘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이 30년을 걸어왔지만 그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역사들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해 드렸는데 정말 인마누엘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마누엘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하루같이 달려오게 하십시오